토종 생태계를 위협하는 황소개구리,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외래식물인 갯근풀과 가시박이, 황소개구리처럼 왕성한 번식력을 자랑하며 서해안 갯벌과 전국 하천 일대를 초토화하고 있습니다. 딱히 천적도 없고 방제기술도 마땅치 않아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갯벌 체험으로 유명한 강화도 동막해변. 갯벌 곳곳에서 무성한 풀숲을 볼 수 있습니다. 북미가 원산지인 외래종 갯근풀로 왕성한 번식력을 내세워 토종 갯벌 식물인 칠면초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또 갯벌을 딱딱하게 만들어 조개와 개 등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갯근불이 퍼져서 뿌리기가 굉장히 강하게 나가기 때문에 가무라게 살 수가 없어요. 가무라 뿐이 아니라 칠개 굶고 다 살 수가 없어요. 서해안 갯벌 등에서 급속히 자라고 있지만 생태학적 특성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부터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씨가 떨어져서 이듬해 발화를 하고 이런 일련의 모든 이종의 생태학적 특성들이 아직 하나도 밝혀져 있지 않다. 서울과 춘천, 팔당 등 한강 일대와 낙동강과 금강 등지의 군락을 형성한 외래종 가시박. 주변 나무를 감고 올라 햇빛을 차단하는데 과수 등 토종 작물을 닥치는 대로 고사시키며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가시박 같은 경우는 어떤 경쟁적 우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식물 다양성 자체가 저희가 조사해보면 90% 이상이 확 줄어들어버려요. 그러면 그 각각의 식물종을 먹고 살던 포식자인 곤충의 개체수가 줄어들고요. 번식력이 뛰어난 데다 천적까지 없는 상황이어서 더욱 골칫거립니다. 이처럼 외래종에 잇따른 습격으로 토종 생태계에 큰 위기가 찾아왔지만 종합적인 대책은 마련될 기미가 없어 이를 지켜보는 농어민들만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다음은 이처럼과 함께 고르기 좋습니다. 둘이 보 quite 것 같ben 위로 치기는